안녕하세요. 김나희 강사입니다. 사주 명미학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주 명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명미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미학의 개념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천간지지를 지칭한다. 천간지지를 지칭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의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도, 월, 그리고 날짜, 일, 시간을 갖다가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네 기둥을 의미합니다. 사주 팔자라는 말을 우리가 특히 이야기하는데 사주 팔자라는 것 중에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사 기둥은 천간과 지지를 합하여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명조에 대해서는 예시입니다. 여자분에 대한 것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22분을 나타낸 것인데 이 부분을 사주 명리학의 일반적으로 치환이 되는 그런 용어로 바꾼 겁니다. 즉, 여덟 글자 중에서 네 글자, 위에 있는 네 글자 개, 정, 을, 정 이 글자를 갖다가 천간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 축, 사, 묘, 해 이 글자를 갖다가 지지라고 합니다. 즉,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층에 있는 글자들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중에 사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나누었다면 여덟 글자는 세로로서 나눈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개축이라는 글자가 연주에 해당이 되고 태어난 연도에 해당이 되며 정사라고 하는 글자가 월주에 해당이 되는데 태어난 월에 해당이 되고 을묘라고 하는 글자가 태어난 날짜, 태어난 일에 해당이 되며 네, 일주입니다. 그리고 정해라고 하는 글자가 태어난 시간에 해당이 되고 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사주 8자라고 하는 것이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주는 음량우행의 생극재화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등을 추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동양학의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또 위로도 주고 어떤 부분들은 의지도 하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추론하는 그런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 가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음량우행의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은 생하다, 도와주다, 재하다, 절제하다, 바로잡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를 통해서 좋은 일도 추론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추론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하는 체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주는 사주 팔자, 또 명리학, 사주학, 추명학, 명운학, 팔자명학, 팔자술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주 명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호칭이 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리학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의 역사적 유래는 고전 삼명통에 의해 천황시가 재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천에서 오천년을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언어나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서에는 이렇게 삼명통에 천황시가 창제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연회자평의 황제가 치유와 전쟁할 때 목욕재계하고 재단을 쌓아올리고 하늘에 기도를 할 때 십간과 지지가 개시가 내렸다. 이렇게 또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대효씨가 십간과 십의지를 분배하여 육식갑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사주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삼국시대의 소수의 문헌과 학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빈약하고 또한 해석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덜어낸 초월적 신비주의적 색채가 깔려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주는 계절학이면서도 또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통계적 기반이 바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색채적인 그런 신비주의며 초월적인 것 아니냐 하는 평가를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주 명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주 명미학에 관련된 역사적 문헌으로는 전국시대의 원리소식부가 있고 당대의 지오, 진암, 오성서가 있고 송대의 전가서, 또 송대 이후의 금당허실서 등이 있습니다. 고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이 시대에 사주 명미학 권위자들은 누가 있을까? 전국시대의 귀국자, 또 낙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에는 동중서, 사막에 동방삭이 있고요. 삼국시대에는 관로, 진나라에는 곽박, 당나라에는 원천강, 이필, 이어중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살펴보면 이 책들을 다 읽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계보를 가지고 있고 사주 명미학 권위자들은 지금보다는 아주 부족하지만 사주 명미학 등에 대해서 무척 많이 노력하고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명미학의 어떤 역사적 문허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주 명미학하고는 해석이나 그리고 나타나는 예시 등이 많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학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생기고 시대가 흐르면서 더 좋은 학문들이 생기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고 또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3천에서 5천 년에 추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주 명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많이 근접해 있고 우리의 하루 중에서 마음과 마음 자세, 태도, 그리고 기분, 그리고 희망, 노력 이러한 것들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적인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고서를 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부에 취미를 붙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서를 읽는 경우도 있지만 고서 안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대 서적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환경, 또 산업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고서에서는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명미학의 개념과 또 사주 명미학이 가진 이러한 우리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 명미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보다는 사주 명미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 음량호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사주 명미학의 추론은 사주 팔자를 칠환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주 명미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곡된 시선과 사고 방식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명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음량호행 그리고 또 사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덟 글자가 가진 의미와 뜻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가고 그리고 성패를 결정하는 데 그런 추계가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미학이란 무엇인가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천간지지를 지칭합니다. 또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내 기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주는 음량호행의 생극재화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등을 추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량호행, 음과 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소를 나타내는데 생극재화라는 것은 음량호행이 서로 생하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극재화를 통해서 오행이 어떠한 부분은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체계를 추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주, 사주팔자 또는 팔자, 명리학, 사주학, 추명학, 명운학, 팔자학 이렇게 총 8가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운명을 추론하는 것에 있어서 편리한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명운을 추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는 것을 보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지 않나 또는 우리 하루 중에서 또는 우리가 시시대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을 알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사주 명리학의 개념과 또 사주 명리학의 유래나 그런 체계적인 추론 시스템들을 알아가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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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